영화 마라톤의 정윤철 감독이 신혜성의 솔로 1집 타이틀곡 같은 생각 뮤직비디오를 연출합니다. 정감독은 이번 작품에서 남녀 주인공으로 김아중과 영화 댄서의 순정의 남자 주인공인 박건영을 캐스팅했습니다. 정감독과 출연진은 오늘과 내일 충남 태양과 부산으로 가며 촬영을 합니다. 같은 생각 뮤직비디오는 바닷가를 배경으로 혼자 사는 한 남자와 우연히 파도에 쓸려온 인어와의 애틋하고 중화 같은 사랑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신혜성은 오는 5월 6일 솔로 1집 발매와 함께 5월 7일 서울올림픽공원역도경기장에서 단독 쇼케이스를 펼칠 예정입니다.